안녕하세요. 세바시 미션의 조니퍼 목사입니다. 티에리의 부활절 2부입니다. 일부를 놓치신 분들은 제 채널에 가셔서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부활절 하루 전날입니다. 아이들이 부활절 행사장인 티에리 집으로 모여듭니다. 와우, 풍선도 많이 준비했네요. 풍선 속 아이들 모습에 부활절의 기쁨이 전해져옵니다. 한 명 한 명 모여들다 보니 그 수가 예상보다 많은 30명 이상입니다. 티에리는 오는 아이들은 다 마자들입니다. 티에리의 말로 그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즉, 마치 음악 수업에 새롭게 온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듯 부활절을 기억하고 오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아이들 또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천사 같은 마음 덕에 이사간 새 집 거실이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티에리는 먼저 TV로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며 부활절의 의미를 같이 새깁니다. 처음에 집에 들어설 때는 거의 무표정하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티에리는 음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 예법도 가르칩니다. 사상한 아빠처럼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양손을 깨끗이 씻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가급적 빨리 씻기도 합니다. 드디어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한창 먹성 좋을 성장기 아이들에게 음식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예상보다 많이 오는 통에 아주 넉넉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티에리가 한 말입니다. 즉, 부활절 때 가족과 먹으려던 음식도 동이 났다고 합니다. 애들에게 그것도 먹였기 때문입니다. 30명 이상의 아이들 아침과 점심에 먹고 마신 양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티에리 히브리서 13장 1에서 2절이 생각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사랑을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곡은 Gloria, live your name on high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입니다.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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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곡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입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절여오는 곡인데 오늘은 그 감동이 더합니다. 사실 티어리와 아이들은 이날 타와의 줌 연결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줌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결혼식에 갔다가 고속도로상에서 연결이 잘 안 되어 한 두시로 빠져나가 다시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이 때문인지 아니면 티어리 말대로 자기의 낡은 핸드폰 때문인진 몰라도 결국 약 한 시간 시도만에 연결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영상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이참에 티어리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중에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도록 랩탑이 생기게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금요일엔 장 보러 가고 전날엔 30명 이상의 아이들을 두께나 챙기며 행사를 진행한 티어리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진은 뭔가요? 감사의 그곳에서 난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에서 다침을 같이 한 후 노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티어리는 이제 기운이 난다면 감사한 마음 전하길 잊지 않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인사를 전해달라 하네요. 하나님께서 티어리를 많이 많이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세임과 지혜 주시고 아이들 중에서도 헌신으로 섬기는 작은 리더들을 허락하시기를 그리고 티어리와 가족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믿음도 출중하고 악기 솜씨도 탁월한 하나님의 경배자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이들을 도우실 분들은 제 채널 정보란이나 이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후원 정보를 통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와 손가락 후원만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